페이비 귀여워 아아지 밤에 좀 드려보내고 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시요. 탄이. 탄이, 계산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탄이를 소개합니다. 원래는 제가 방금을 안녕하세요. 김연탄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약간 깜짝 선물로 약간 깜짝 등장시키게 하시고 싶어서 제가 저번에 방송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탄이를 꼭 한입 해줄 수 한입 한입 밥통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입 밥통 간식 물통 물통 그리고 화려 그리고 화려 그리고 한약 간장감 그리고 타니 옷 그리고 타니 옷 배변지 넣는 거 쉬는 거 그리고 그리고 장난감 넘버 끝 원래 타니 장난감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눈티슈 오늘 슈가형 비니에 타니가 오줌을 챙겨 슈가형 비니 못 쓰게 됐습니다. sv 한입 간식 한입 한입 머리 한입 너 꼭 하고자 이리와 한입 꼭 하고자 잠잠은 내가 뭐 하는 것이 싫어 아 그리고 하니가 일어서서 지져서 산책을 밤에 충분히 시켜줘야지 하니가 충분히 바꾼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니 바깥에는 타이티방이 좋은데? 하니가 한가지 고민이 있는게 하니가 밥을 사료를 별로 안좋아해요 사료를 자기가 안먹어요 제가 막 하나씩 하나씩 졸아야지 먹지 하니가 안먹어요 이거를 습관들면 안된다고 보였는데 습관들면 안된다고 했는데 타이가 자꾸 자기는 자기 입으로 잘 안먹더라구요 자기는 자기 입으로 잘 안먹더라구요 뒤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일 년하고 한 몇 년하고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팀메라하니안 견 약간 조금 시끌시끌하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하니가 생각보다 되게 진짜 안짖어요 안짖고 되게 조용하고 되게 차분한데 얘가 길바닥에 자꾸 막 뭐든지 다 주워먹는거에요 그리고 막 이제 제가 이제 얘를 데려오기 전에 이제 아는 찬양님에게 가서 이제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제 조언을 구하러 잠시 가서 들었는데 하니 나 이제 팀메라하니안 제가 좀 이제 입으로 장난치는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입으로 장난치는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제 입으로 뭐 뭐 뭐 다 장난치는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뒷바닥에 뚫어져있는걸 뭐 굉장히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장난치는걸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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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니가 이제 데려왔는데 되게 거기에서 되게 시고 되게 독특하고 되게 와 얘다 하면서 꽂혔던 게 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그래서 딱 볼때 얘가 이제 딱 볼때 바로 첫인상이 엄청 급력해서 그때 데려와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 엄마니까 저희 아빠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아빠였는데 지금은 형입니다 타니 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때만 타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가끔 제가 숙소나 연습실이나 데려오고 타니 타니가 약간 이게 약이 그 조금 조금 어 선천적으로 약간 조금 안좋아서 타니를 약으로 지금 약으로 밖에 못한다고 해서 최대한 약으로 잘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니는 산책을 많이 못해요 근데 솔직히 보면은 손은 파니가 되게 활발하게 뛰는 활발하게 뛰는 기억이 아니라 타니가 되게 활발하게 뛰는 제가 오늘 안무를 조금 많이 해서 약간 조금 눈이 퀭할 수도 있는데 일로와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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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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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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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이 꼭짱이 났어 하 할 수가 없네 하 하 제가 하 하 하 야 이거 혼자 하기 힘들다 하 하 하 하 하 하 됐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아, 탄이랑 이런거 찍는거야? 응 탄이 김기 네 얘 지금 이거 되게 낯가려요 카메라? 응 카메라야 알겠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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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하이파이브 당장 olesome 상 이쪽 선 이쪽 선 이쪽 선 이쪽 선 이쪽 선 음 꼭 이쪽 선 이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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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아 원래는 할 수 있는데 기다려간다 기다려 누워 이쪽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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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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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꼭 구독 구독 좋아요 집사2장 신기하지 터뜨려 집사2장 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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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집사 영상은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만드시길 바나봐 남집사의 샤넬 남집사의 깨바나 남집사 너꺼인거 같지? 너꺼인거 같지? 너꺼인거 같지? 롤롤롤롤롤 ven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무죽 허... 아... 아...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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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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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